전라북도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투명 마스크를 지원합니다.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, 2학년 교사, 특수학교 교사 그리고 영어 체험학습센터 내 원어민 강사 등에게 1인당 30개 투명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교사의 입모양과 표정이 노출될 수 있도록 투명 마스크를 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